의료계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기각 결정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부의 의대증원은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위협 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 출연해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며 이제 전공의들은 자포자기에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의료계측 소송 대리인은 대법원에 내는 제한고장 및 제한고 이후서를 서울고법 행정실부에 제출했다며 곧바로 제한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태영입니다.